멀리 바다가 보이는 해동시 오륜맨션 오늘도 2층 사는 강혜준씨는 삼촌 김산아씨를 부른다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라 우기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퇴근길에 뭐 하나 사오는 법이 없어? 아빠가 둘 내가 사고치지 말라고 했지 아이는 셋 혜준이는 강씨고 너는 윤희이잖아 김산아랑 강혜준 동생이라고 우기고 댕긴다고 성은 다르지만 밥그릇도 같고 잘 먹겠습니다 마음도 같으니 그게 가족 아니냐는데 아 이거지 사연은 없는 집이 어딨어요? 다 각자? 나름 스페셜한 거지 뭐 하나 더 질이 뭐 하나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냐? 울어서 문 못 여는 거냐? 우린 스페셜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아주 특별한 그들의 이야기가 온다 수립식 가족 10월 9일 저녁 8시 50분 첫 방송 매주 수요일 2회 연속 방송 2회 연속 방송 3회 연속 방송